양아수술은 연예인들이 할 수 있는 성형 중 가장 큰 수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같이 이미지 변실입니다. 연기파 배우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던 배우 신은경씨. 그녀는 2011년 양아수술을 하면서 연예계 생활뿐 아니라 인생에도 변화를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코믹한 연기로 감추 역할을 독특해 하던 배우 신이 씨도 양아수술을 통해 더 이상 개성있는 연기만이 아닌 폭넓은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결심을 했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